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의 이유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찬양의 이유 찬양의 이유라는 것을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나와서 확 뜨는 경우도 있지만 막 못 듣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 곡을 통해서 확 뜨는 경우들이 있죠 대체로 누가 했을까요? 아이콘이 그랬어요? 아 사랑을 했다 맞아요 사랑을 했다 하면서 아이콘이 갑자기 확 떴어요 혹시 다 아는 사랑을 했다? 그 2018년 12월인가요? 아니 그때 이제 마지막 날에 송광신 예배 때 민사랑 권우가 했다고요 아니 그거 알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이콘은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서 2015년에 데뷔했지만 2018년도에 확 뜨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방탄! 방탄은 뭘로 떴어요 갑자기? 몰라요 몰라요 나왔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브레이블 걸스도 이제 역주행을 통해서 갑자기 롤레니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 다 공감 안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데 저랑 나이가 굉장히 비슷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아이유라는 아이유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유는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확 떴어요 그렇죠? 좋은 날에서 뭐가 나왔었죠? 3단고음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I'm a dream 하면서 원 투 쓰리 하면 갑자기 확 올라가서 그러면 3단고음 하면서 이 좋은 날로 아이가 떴어요 그런데 아이유에게도 흑역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무명? 나름 인지도는 조금 있었지만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마시멜로우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있어요 아마 잘 보니까 이 좋은 날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이 마시멜로우라는 곡을 잘 몰라요 그런데 데뷔곡이 뭐였냐? 이게 나오죠? 부라는 노래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유가 초창기에 데뷔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사실은 마시멜로우, 부 이런 노래는 사실 잘 안 떴는데 이 좋은 날 하나로 갑자기 아이유의 인지도나 아이유의 이름을 확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가수들에게는 이런 하나의 히트곡이 하나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버스커버스커 하면 딱 무슨 노래 떠올라요? 그렇죠 벚꽃 엔딩 벚꽃 엔딩 딱 떠올라요 벚꽃 시즌 되면 무슨 노래 딱 들리지? 제일 많이 들리는 게 길거리에서 벚꽃 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수 하면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노래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춤도 다양해졌지만 2000년 초반에는 이렇게 세븐 어제 결혼했더라고요 이다희 씨랑 세븐이라는 가수가 아니죠? 가수죠? 가수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춤을 해서 자기 숫자인 세븐을 만드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걸로 굉장히 또 뜨기도 했었어요 1, 2, 3, 4, 5, 7 하면서 만든 거죠 숫자를 그런 것처럼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래하다가 운 적이 있나요? 혹시? 노래를 부르다가 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조금 있다 있나요? 우리 김원선이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울었어요? 프로포즈? 가족사진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어버이날 내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진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진호의 그 가족사진 들으면 불의의 명곡에서 불러나요 그때? 불의의 명곡이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치면 나오는데 그걸 듣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애절하게 정말 부르는 김진호의 보이스가 엄청난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듣기도 하고 부를 때 감정선에 맞춰서 이게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울어도 나는 눈물이 날 수 있다 아니다? 안 날 수도 있어요 꼭 옆에 사람이 운다고 해서 나는 울어야 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옆에 사람이 울 때 그 효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래의 효과라는 거예요 노래의 효과 그래서 이제 기안이 부르죠 갑자기 목 놓아 열창하는 그래서 기안이 막 여러분 기안 알죠? 기안84? 기안84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런 대단한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웹툰을 이렇게 잘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웠습니다 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7회국기 15장 말씀을 갖고 왔냐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 장 모습이 바로 7회국기 15장이에요 최초의 노래죠 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15장 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인데 홍해 다 알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왜요? 홍해라는 엄청 큰 바다 앞에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홍해라는 지금 바다에 딱 눈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자녀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라는 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상황이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해결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강을 건너요 그리고 갑자기 홍해가 다칩니다 그 뒤에서 쫓아오던 군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15장을 맞지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정말 답답했던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녹고 영하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1절 시작에 보니까 이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높고 영하로우시미요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2절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이로다 지금 이들의 기본은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이겼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라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모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들의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 떼창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있을까요? 외국에 있는 가수들이 한국에 와요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공연으로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엄청 몇몇 방씩 모여있는 그 잠실 주경기장 그런 데서 외국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더 잘 불러 너무 크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떼창이라고 그러죠 정말 떼를 지어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것처럼 떼창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힘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찬양해도 때로는 같이 할 때만큼 힘을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시작을 해야 같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100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찬양을 안 해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청소년들의 캠프 청소년 캠프를 가게 되면 연합수련회를 가게 되면 7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캠프를 가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첫째 날 시작하자마자 드리는 오프닝 예배예요 그때는 애들이 다 이렇게 마음은 안 열려있어 마음은 안 열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팔짱 끼고 앉아있는데 앞에 예배인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예배인도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앞에서 아무도 노래 안 부르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서서 예배인도 해볼까요? 진짜 여러분 진짜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 선생님? 그렇죠? 많이 힘드셨죠?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래 안 하고 찬양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저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서 벗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고 설교를 듣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짜 힘들어요 눈밖에 안 보이는데 다 눈들이 다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어요 설교할 때 반응도 없잖아요 웃음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힘들어요 근데 함께 노래하고 함께 고백하니까 이 고백의 힘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역시 제가 옛날 노래에 자꾸 가까워서 좀 미안한데 혹시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아나요? 자꾸 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맞아 이게 노래가 엄청 오래된 몇 년 전에 나온죠? 90년대 후반? 그렇죠?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혹시 아나요? 여언이랑 중인들 아나요? 예린이 이 노래 알아요? 몰라? 우리 이해찬 학생이 이 노래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학교 이런 거였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죄가 많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그냥 하나의 작사, 작곡가가 써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박준영 그 당시에 G.O.D.의 리더였던 박준영 씨의 삶의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쓴 노래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나중에 나와서 말한 게 짜장면이 아니라 잡채였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은 잡채가 싫다고 하셨어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다고 계사가 되었는데 이때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중요한 것은 노래는 또한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는 어떤 게 있었냐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이 곡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진짜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옛날에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거기서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나간 청소년들이 와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근데 이 당시에는 또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의 효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찬양의 효과에서도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울리면서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고백을 보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특히나 더 못 참아요 여러분 5분 10분 참는 거 가능해야 못해요 핸드폰 딱 이렇게 어플을 딱 켰는데 바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껐다가 다시 켜죠 어플을 저만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했는데 뉴스를 딱 클릭했는데 뉴스가 안 나와 유튜브를 클릭했는데 유튜브가 바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껐다가 다시 켜죠 이 한국인들은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 참는데 하나님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맘들어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 받으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 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찬양하는 것이 힘든지 아세요? 왜 찬양하는 것이 힘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꾸 왜라는 단어를 붙여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자꾸 우리는 왜라는 걸 붙여요 그럼 하나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살아가세요? 왜 오늘 이 옷을 입고 보셨어요? 왜 안경을 그 안경을 쓰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권우는 왜 오늘 후드티를 입고 왔어요? 후드집업을? 날이 쌀쌀할까 봐? 보이길래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그럼 자꾸 왜 보이길래 입고 왔어요? 그럼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권우는 지금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왜라는 걸 붙여요 왜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왜, 왜 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정답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이미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져 있는 감정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 왜라는 질문이 펼쳐지고 이제 이 굳어지는 감정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기쁨이 경험이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일상에서도 겉은 소리로 일상에서도 찬양은 이어져야 합니다 일상,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에요 찬양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신학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MT를 갔어요 사실 신학생들이 MT를 가면 굉장히 건전하죠 그렇죠? 지원이 갔던 MT는 좀 다르겠죠? 지원이 게임하고 그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신학생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가고 싶었는데 친복 때문에 처음이니까 갔는데 정말 이게 쉬는 시간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하고 저녁 먹기 전에 쉬는 시간이었어요 한 한 시간 정도 쉬는 시간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산숙소에서 그냥 잘 핸드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도 치고 이러면서 그냥 정말 자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제가 별로 가끔 안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갑자기 기타를 딱 치면서 그 사람 날 위해 주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기타를 치면서 그래서 갑자기 근데 옆에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음을 넣기 시작하고 화음도 안 맞았어 정확히 기억해요 화음도 하나도 안 맞았어 그 사람 그 사람 이러면서 노래 부른데 진짜 별로였는데 갑자기 한 명 두 명 부르더니 갑자기 자세를 교정하더니 갑자기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저 구석이 쌓아야 돼 혼자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카톡하면서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더 이상 내가 누워서 핸드폰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정말 조용히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핸드폰을 못하겠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핸드폰을 땅방에다 열어놓고 노래는 불러 부르기가 싫은 거야 사실은 막 노래가 무슨 화음도 안 맞고 노래도 이상하고 기타도 코드도 안 맞고 다 이상한데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튼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느 전우사님이 26살인가 전우사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갑자기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함께 MT를 왔지만 우리가 왜 MT에 왔습니까 갑자기 정확히 기억나요 이런 게 왜 MT에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온 것이 아니니까 멤버십 트레이닝 우리 함께 기도 이러는데 정확히 기억나요 너무 싫었어 진짜 기도가 안 나왔어 진짜로 근데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게 예배구나 그러면서 딱 하나 드는 단어가 무엇이었냐 제가 이런 거 준비하는데 오늘 시간 강사 좀 빼고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왜 자발성이냐 그때 그 MT에서 누가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한 명이 그냥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 자발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발성 오늘 출애국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야 노래해 내가 너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나 찬양해 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발성이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이후로 불편해지면서 왜 내가 그때 자발적으로 예배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의 이유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꼽으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없는데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 자발성 자발적인 예배에 앞서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기다리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옆에 사람에 대한 존중도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홍대 입구역 주변에서 혹시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지갑을 절대 줍지 마십시오라는 기자가 떴어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혹시 누가 지갑을 흘리면 어떻게 하죠? 지갑을 주워서 주워주는 게 당연히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신천지 2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지갑을 찾아줬는데 그 사람이 어? 저 여기에 돈 100만 원 들어있었는데 돈이 사라졌네요 어? 물어내세요 갑자기 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갑 줍지 마세요 이제는 누군가를 향한 무언가를 예의를 표할 수도 없을 만큼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있어요 이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의 존중도 없고 여러분들끼리의 배려도 없고 여러분들끼리의 무언가가 없다면 이 자발성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존중이 영어로 뭐예요?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 존중 존중하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높이는 리스펙트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 부모님을 향한 존중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분의 가족, 주변, 이웃을 향한 존중은 어디에 있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것은 나 잘난 맛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주 매주 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좀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늘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